챔피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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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형님 계시죠? 최용호씨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이코 지시를 어기면 배영호는 죽는다 지시를 어기면 배영호는 죽는다 뭐 어떻게 알았어? 다 덮쳐 모든 건 실제 상황 약간의 통제만 있으면 오늘의 경주마 게임 다투 게임의 룰은 하나 멈추면 죽는다 이거야! 가! 우리는 어딨냐고! 포기를 모르는 사이에 파이팅! 유바리크 성도 파이팅! 파이팅! 그 예언